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발력이 안 될 겁니다. 이준석 총선 정권 두고 충돌 이번에 다섯 개의 정파가 힘을 합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이준석이 함께 정권을 주는 것을 다 동의를 해버렸으니까 여기 이낙연 측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거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개혁신당 이준석의 총선 지휘권을 부여하다. 두 사람이 공동당대표로 출범했지만 그 숫자로 여러분들 결국 표결할 거 아닙니까? 표결한 사람이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이 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준 겁니다. 그럼 뭐 이제 당을 깨든지 아니면 죽어 지내든지 해야겠죠. 파토가 나는 모양입니다. 이낙연 이준석 합당수는 10일 만에 결별수수 이번 총선이 재미있겠네요. 이준석이 개혁신당의 당권을 잡고 그다음에 또 김종인 씨가 여러분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모사꾼들이 다 모여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어쨌든 김종인 씨가 또 등판하게 되면 국민의 힘으로서는 상당히 또 곤혹스럽겠죠. 지금 이제 와 가지고 국민의 힘을 옹호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렇다고 미워할 필요도 없겠지만 옹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지난 2020년 4.15 총선은 그래도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뭐 이번에 보시다시피 민경욱 전 의원을 낙마시키는 걸 보게 되면 한쪽은 선거사기당 한쪽은 뭡니까? 선거사기 은폐당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댓글에 남기신 분이 한동훈 씨에 대해서 뭐라 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의 입장이란 것은 한동훈 입장인 거죠. 민경을 쳐낸 것은 한동훈 씨 입장인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인 거니까 민경을 쳐낸 것은 다르게 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죠. 그건 또 다르게 하면 윤 대통령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고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민감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공천관리위원장이란 것도 당대표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긴밀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경욱 전 의원에 관련된 그런 경선 불가 입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정당의 선거 관련된 모든 일체를 정권을 위임한다 이 부분에 반발한 건데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낙연 여러분들 공동대표는 그냥 덜러리를 서게 되는 거죠. 선거 캠페인과 정책권화는 공천권과 함께 총선 때 당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혁심은 아닌데 이걸 이준석 씨가 모두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적 주도로 표결이 진행되자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숫자적으로 양향작 씨, 검탭섭 씨, 조응천 씨, 이준석 씨, 이낙연 씨, 김종민 씨 이렇게 되니까 5대2가 되니까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